아무튼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가장 빠른 시일 내로는 MBC 남자 산다에서 뵈어요 언니 혼자 꽃길이라도 해주세요 그쵸? 그게 아쉬웠죠 진짜 아쉽다 재밌었을 것 같은데 꽃길 다 같이 불렀으면 그거 영어로 해서 인상 깊었겠구나 네 좋은 밤 되세요 당연히 알죠 너무 좋아요 Your name is so beautiful Thank you You guys is lovely And love you 네 저도 여기까지 하고 재미없는 라이브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뜻은 없었어요 인사하려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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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 엉망이네 Take care bye Thank you Bye Good night 끌게요 안녕 habitual Else have again Miranda